제주지역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6곳 이상이 올해 상반기 인력채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 인력채용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중소기업 65%가 상반기 인력채용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. 인력채용이 없거나 유동적인 도내 중소기업 비율은 70%로 지난해 하반기 조사보다 8%포인트 늘었습니다.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는 불확실한 경기 전망과 인건비에 따른 기업 부담이 늘면서 채용을 꺼리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.